네, 아까 보면 거의 바닥이 거의 아예 안쪽에 있는 금속이 보일 정도로 지금 달아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한국의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제품이겠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많이 달아지다 보니까 이 표면에 막이 다 없어진 거예요.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많은 금속이 그냥 노출돼 있는 상태. 거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드뮬도 있고 알루미늄, 니켈, 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이거를 그러면 장시간 내가 섭취를 했다.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혈액 질환들. 두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혈액암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.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유발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분비 질환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되면 무슨 신경에 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. 아까 말씀드린 무슨 당뇨, 갑상선, 여러 질환들이 같이 합쳐져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알루미늄 질환 자체만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기억력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래된 냄비 때문에 노출돼 있는 중금속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후라이팬도 마찬가지죠. 맞습니다. 제가 갑상선 좋아하거든요. 남편 때문이네. 왜요? 우리 남편이 그렇게 후라이팬이랑 오래된 냄비 있잖아요. 절대 못 버리게 해요. 제가 버리면 주워고 버리면 막 이걸 매버리냐고 멀쩡한데. 그런데 제가 갑상선 저하가 생겼거든요. 혹시 그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. 꼭 단정주수가 없어요. 아니면 다행인데요. 심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런데 진짜 아까워. 저는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나 이런 게 10개라면 거의 다 벗겨진 게 한 7개는 되거든요.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그걸 사용도 하고. 그럼 제가 지금. 원래 벗겨요. 위기를 지금 불렁 오고 있는 거군요. 그런데 너무 금방 벗겨져. 맞아요. 그거 맞아요. 금방 벗겨져서. 그런데 저 코팅을 안 해서 그랬을 때. 거의 새 건데 약간 벗겨졌는데. 맞아요. 이걸 어떡하지. 버리셔야 됩니다. 안 돼요. 조금 벗겨져도 버려요. 그러니까 일단 벗겨지는 건 싼 거야. 아니 프라이팬을 그런 수세미를 강한 수세미로 하면 벗겨져요. 좋은 것으로.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. 네. 네. 아기 목욕할 때 쓰는 스펀지 있어요. 맞아요. 그런 스펀지로 하거나 아니면 키친타올로 살살 닦아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아예 거친 수세미 자체를 안 갖다 대셔야 되고요. 그런데 특히 양은냄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래 얘가 99% 이상의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알루미늄 용출에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런데 특히 이제 오래 쓴 그 양은냄비 애착냄비로 못 버리시잖아요. 맞아요. 완전히 정말 그냥 집착을 하세요. 저희 집단 어머니도. 특히 근데 정말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흠집이요. 그냥 볼 수 있을 때는 흠집이 좀 낫네 하잖아요. 현미경으로 보면 크레파스 틈보다 더 깊게 패여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려면 표면적이 넓다라고 얘기해요. 그러면 더욱더 알루미늄이 많이 용출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.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제 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얘기했었잖아요.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코로나 시대를 그치면서 우리가 배달을 또 많이 시키잖아요. 그러면은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워낙에 이제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. 워낙 작은 크기다 보니까 얘가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음식물과 함께 들어가잖아요. 그다음에 위를 통과해요. 장을 통과해요. 그런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심장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.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.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아직 많이 모르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. 우리가 잘 이제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.